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과 전공 강의하고 있는 갓준표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학생분들께 무료로 멘토링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이 정말 정말 작고 알고리즘을 타기에도 미숙한 그렇게 매니아틱한 그런 채널인데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고 주위 친구들에게 아야 이런 영상 있다더라 이런 채널 있다더라 이런 방송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입소문 퍼지게 되면요. 그 진정성이 진심으로 전달이 돼서 어느 순간 제 채널이 커지고 여러분들께 더 좋은 가치 있는 그런 영상 방송 컨텐츠 드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에 2022년도 UC벌클리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에 지금 독일에 있는 막스플랑크에서 2023년부터 2022년부터겠지만 포스닥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과 격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KSO님이랑 멘토링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KSO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우리가 언제 만났었죠? 어 멘토링은 처음인데 한 한 달 반 전에 댓글을 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동명이인인가 보다. 아 그 죄송합니다. 강아지가 있는데 지금 짖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멘토링 한 적이 없으면은 이게 그 그분이 아니구나. 저는 KSY님이라고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이름이 약간 비슷해요. 그거랑. 그래서 제가 그분이랑 헷갈렸구나. 그래서 아 그런 멘토링을 처음 하셨던 분이면은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채팅으로 꽤 많이 한 그동안 방송도 좀 참석하시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닌가요? 아 네 맞아요. 몇 번 봤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KSY로 착각을 했었구나. 그분이 과거에 이제 저에게 와가지고 되게 똑똑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석사를 어디에서 해야 되냐. 뮤 박사학위를 희망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막 그랬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했던 걸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 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학년 이제 졸업 한 학기를 납두고 있고요. 마지막 한 학기가 남았고 물리학과를 전공을 하고 있고 기계공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가 미국 박사를 최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뭐 구글이나 뭘로 검색하셨어요? 유튜브에서 미국 박사를 검색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와요? 네. 아니던데 내가 미국 박사 검색하면은 뭐 보통 브이로그 하시는 여자분들 많이 나오던데 아닌가요? 그런 것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네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를 이제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셨다고 했고요. 제 강의를 들으신 건 아니죠? 네 그냥 몇 개 봤습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신청을 따로 해주신 건 아니라서 제가 사연은 모르겠는데 어떤 게 궁금하셔서 오셨는지 먼저 질문 내용부터 좀 뭐가 궁금하셔서 오셨을까요? 제가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취업을 하는 게 최종 목표인데요. 네. 이를 위해서는 비자 문제 해결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학위를 따려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석사는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미국의 석박사나 박사 풀펀딩을 받고 가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근데 미국 박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조언을 받고자 멘토링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오케이. 그래서 미국 박사 진학에 대한 건데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제 영상 많이 보셨어요? 네. 아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미국 박사나 관련된 거는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되게 비슷한 소리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아 네 근데 좀 다른 질문이라서 아 좋습니다. 자 제가 이게 뭐 같은 건데 왜 물어보냐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거라면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쭤본 거고 그럼 본인이 일단 어떤 스타일인지 좀 알아야겠어요. 왜냐하면 물리학과의 기계공학 복수 전공이고 제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본인의 뭐 GPA라든가 어떤 이런 스펙을 좀 대충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어느 프로그램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취업하는 거니까 기계공학으로 미국 박사 풀펀딩을 목표로 하시는 건가요? 어 일단 저 그 학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그 프로그램이 기계공학인지 피식스인지 아 저 기계공학으로 갈 예정이고요. 아 기계공학? 아 오케이. 근데 이게 질문 내용이랑 포함되어 있긴 한데 제가 배터리 전기차 쪽을 하고 있어서 자동차 그 오토모티브 엔지니어링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거를 너무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으로 그냥 조금 더 크게 봐야 될지 아니면은 아예 이 자동차 공학으로 좁혀도 될지에 대한 질문도 조금 있고요. 아 뭐 세부과에 대한 얘기는 좀 더 해보죠. 뭐 일단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박사 특히 기계공학 프로그램으로 진학 방법인데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는 거라면은 저한테 그 정도 알고 있다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 다른 얘기를 같은 시간에 좀 더 많이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점, GPA 어떻게 되세요? 네. 아 4.5점 만점에 4.31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 학교를 못 밝히니까 이게 저한테만 텍스트 할 수 있거든요. 아 네. 이걸로 저한테 학교를 좀 알려주실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영어가 있어요? 어 탭스랑 오픽만 있습니다. 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당연히 토프라고 GR인데 이게 준비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아니면 전혀 안 된 상태예요? 그 제가 작년에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 아 그래요? 토플 점수가 좀 많이 낮아가지고 아 괜찮아요. 이거는 박사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토플은 한 번 봐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로 갔다 오셨어요? 이환학생은? 미국으로 다녀왔습니다. 미국 어디? 미국 네바다주에 있는 그 정도만 얘기하시면 돼요. 대학교 말하면 되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바다 가셨구나. 거기 어때요? 좀 시골인가? 어 그래도 좀 소 도시? 그럼요. 좀 네. 도심 쪽이라서 괜찮았습니다. 그 GPA가 굉장히 높으신데 물리학 지금 몇 학점 들으셨고 기계공학 복수 전공이면은 몇 학점도 수강하신 상황이에요? 대략. 그 물리학과는 136 다 들었고요. 네. 기계공학은? 네. 기계공학도 72학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학년 1학기 졸업까지 한 학기 남으면은 지금 기계공학 조금 남은 상황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네. 기계공학 4학점 남았습니다. 네. 기계공학 4학점 남았습니다. 아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셨구나.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아하하하...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뭐 이유가 있어요? 계기가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한 이유가? 그냥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하네요. 얼마 전에 무슨 커뮤니티에 인도 학생들은 졸업하려면 무슨 600학점인가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 때문에 대단하다 이러는데 사실 제가 인도 사안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6학점짜리도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지금 들으신 이 학점이 인도 애들 뺨치네요. 엄청 많이 들으셨네요. 그런데 지금 GPA가 4.3. 와 어마어마하다. 유명할 텐데 학교에서 좀 에이스로 유명하시겠어요. 또 여자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교수님이랑 많이 연락도 오고. 그렇죠. 좀 유명하겠다. 왜냐하면 여자라고 뭐라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여자가 없으니까 기획공학과에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물리한데 갑자기 쌩뚱맞게 어떤 여자애가 기획공학으로 복서전공하고 튀어나와가지고 72학점이나 들었는데 학점이 4.3이야. 미친 거지. 좋은 얘기로 얘기한 거 아시죠? 오해하지 마시고. 네네. 그러면 토플하고 GRE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연구 경험은 어떻게 되세요? 어 사실 제가 그 자작차 동아리를 하느라고 2년 동안. 근데 이게 사실 동아리인데 교수님 랩실 아래 있는 동아리라서. 이것도 연구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여기서 뭐 하셨는데요? 그 배터리 전기차 포멜러 칼을 네. 만들어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 거예요? 이거 자작차 동아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계공학과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왜 물리학과를 가셨어요? 처음에? 어 사실 그 처음에는 그냥 수능 점수 맞춰서 가느라고.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기계공학으로의 진로도 어느 정도 고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거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군요? 네. 원래도 기계공학을 사실 나머지 두 개는 다 기계공학과를 넣고 하나만 물리학과를 넣었는데 여기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기계공학을 복수정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훌륭하다. 난 이런 학생들 보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좀 신뢰가 안 된다면. 좀 신뢰가 안 돼. 정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혹시 연애는 안 하시나요? 이런 거 하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학점이랑 동아리랑 연애는 같이 할 수 있다니까요. 이 세 개.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사랑은 항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도 항상 놓치지 말고. 근데 대단하시네요. 이거 말고 제가 혹시 놓친 스펙이 있을까요? 그리고는 그냥 3개월 학부 연구생으로 베어링 연구하는 랩실에 잠깐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딱히 뭔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너무너무 대단한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학교나 이런 걸 떠나서. 어차피 미국 애들은 K라고 하면 이게 코리아인지 모릅니다. 코리아가 어디. 지금이야 좀 유명해졌겠지만. 코리아. 코리아는 지금이야 LK 그것 때문에 유명해졌겠지만. 서울이 뭔지 잘 모릅니다. 가있는지 코리아인지 잘 모르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스펙이면 뭐라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좀 기왕 하는 김에 신경을 좀 잘 써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취업하는 게 목표라고 하셨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많은 거를 좀 함축하고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좀 얘기를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미국으로 가고 싶으세요? 사실 교환학생을 가서 아예 생각이 바뀐 건데요. 거기서 이제 테슬라 현장 체험을 간 적이 있는데. 그냥 거기 엔지니어분들이랑 대화도 나눠보고 하면서 조금 한국의 자동차 기업보다 훨씬 더 이제 연구나 그런 거에서 세분화가 돼 있고. 아예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나하나 부품이랑 시스템을 다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미국 기업에서 일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카데미아는 완전히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교수나 이런 거는? 네. 아니 뭐 근데 언제든지 다시 이제 뭐 하시려고 하면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고요. 그 전기차 배터리 하고 있어서 아까 이제 오토모티브 엔지니어 쪽을 이제 희망한다고 하셨는데. 오토모티브 엔지니어. 이게 정확하게 뭘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제작하는 건지 배터리를 만드는 재료 쪽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소재를 개발하고 싶은 건지 이게 조금 제가 애매하거든요. 그 제가 자작차 활동을 하면서 전기차 파워트레인 그 학생 엔지니어를 활동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거기서는 그냥 부품 제작이나 뭐 3D 도면하고 솔리드 웍스 하고 뭐 계산하고 막 뽑아내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조금 CFD에도 관심이 생겨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CFD 쪽을 하려면은 석사는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열관리 쪽을 가고 싶은데 제가 고민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열관리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차량 열관리로 아예 세분화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기계공학과에 있는 열관리 쪽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량 부품이 아니어도 그쪽을 석사로 가도 괜찮은지 이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대충 분야는 연류체 분야라고 일단 느껴지고 그 되게 좋은 정본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미국 박사 제 영상을 많이 보셨다면 이미 아셨겠지만 미국 박사를 간다고 하면 풀펀딩으로 간다는 걸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고 저는 자기 돈 내서 미국 박사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미국 박사를 가게 되면은 자기 돈은 들지 않을 거예요. 그게 RA를 받든 RTA를 통해서 하든. 근데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고 싶은 거는 다이렉트 PhD 즉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 지원해서 갈 걸 고민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국내에서 석사를 좀 한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갈 생활을 하시는 건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부분을 한번 그 유학원 쪽이랑 상담을 받아 봤는데 아무래도 다이렉트 박사를 가기에는 제가 뭐 논문을 낸 것도 없고 연구 경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거는 불가할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그래서 한국에서 석사를 하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학원을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거기서 상담 같은 거 받으면은 얼마나 내요? 제가 궁금해서. 그 이벤트 당첨돼서 간 거라서 아, 이벤트 당첨돼서 간 거예요? 유학원은 별로 도움 안 될 텐데 그렇지 않나요? 제 방송이 훨씬 더 도움되지 않나요? 네, 좀 잡벅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잠깐 자기 잡벅을 좀 했고요. 그니까 왜 얘기를 했냐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 다이렉트 PhD가 되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근데 영어가 없어서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영어 좀 잘하세요? 아까 탭스 몇 점이세요? 탭스 지난번에... 근데 엄청 높지는 않아서... 얼마, 몇 점인데요? 제가 토익이나 토익으로 알려주셔도 되고... 잠시만요. 아니, 대충이면 돼요. 몇백 점이다. 제가 토플 점수가 80점이었거든요. 아, 그렇게 영어를 잘하시는 건 아니네요. 일단.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왜냐면 혹시라도 네이티브나 뭐 이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건데... 아, 네. 토플이 80이면 제 생각에는 최소... 최소 한 세 달 정도는 토플에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100 정도는 넘어주는 게 좋으니까... 그다음에 GR도 한 세 달 정도 해주셔야... 그래도 어쨌든 버벌이나 퀀트에서 50% 이상을 좀 받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이렉트 PhD를 가기에는 조금 늦으셨네요. 그래서 내년에 준비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라면은 차라리 지금 같은 실력이면 그냥 국내에서 석사할 것 같아요. 국내 석사한다고 하면 등록금 몇만큼 다 주니까 근데 이게 본인 학교에서 하냐 아니면 더 다른 학교로 가냐 이 차이인데 어쨌든 유학원이랑 상담을 좀 해보셨던 토대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다이렉트 PhD가 어렵다고 하셨으니 석사를 고민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지원을 슬슬 시작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게 아무래도 자동차 공학 전문 대학원으로 좀 좁히다 보니까 이게 아까 질문 드린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기계공학과 대학원이 아니라 자동차 공학 전문 대학원으로 좁히다 보니까 선택지도 되게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 전문 대학원을 가진 학교도 많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사실 근데까지만 듣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자동차 쪽에서는 그래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아예 자대를 갈 생각도 하고 있고요. 조금 금전적인 면에서 좀 아낄 생각도 있고 아무래도 미국 박사를 가려면 한국 석사는 추천서를 받는다는 목적도 많이 크잖아요. 내가 봤을 때 추천서는 꼭 그냥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이해해요. 저는 자대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굉장히 자동차에 굉장히 지금 본인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취업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에서 일하고 싶다. 박사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려면 어쨌든 학위가 있어야 되니까 석사 또는 박사가 필요한데 내가 석사할 경제적인 여유는 없으니 박사를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고 본인이 어쨌든 그 많은 산업의 어떤 섹터 중에서 전기차를 선택한 건데 이게 좀 피상적인 생각인 것 같다는 거죠. 표면적인 거죠. 예를 들면 전기차 관련된 산업이 뜰 것 같기 때문에 나는 테슬라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거기를 하려면 자동차 공학과를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냥 제가 오해를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좀 몰랐는지 한번 알고 싶은데 제가 이해한 거를 원래 모르셨어요? 좀 분야를 넓게 해도 괜찮다라는 사실을? 지지난주인가? 멘토링 하실 때 그거를 좀 깨달았었는데 근데 제가 원래도 좀 자동차 공학을 원래는 기계공학과를 할까 자동차 공학으로 그냥 복수정보를 할까 고민을 했던 상황이라서 조금 더 세분화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었거든요. 석사를 갈 거면 세분화는 좋아요. 근데 분야가 중요한 거죠. 분야가. 근데 그거를 굳이 막 자동차에 맞출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어쨌든 열관리니까. 내가 봤을 때 키워드는 이게 연류차 에너지가 히트트랜스폰 쪽이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도 플루이드 맥 다이나믹스 쪽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래서 시간이 좀 늦었는데 괜찮으세요? 시간이 좀 되세요? 네네. 그러면 제가 뭘 할 거냐면 저는 기계공학과이면서 저는 폴리머 했었잖아요. 폴리머라고 플라스틱 관련된 연구를 했었는데 애플에서도 일하고 저 테슬라에서도 일을 하려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떨어질 이유가 없었어요. 연락도 많이 왔고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테슬라에서 일을 하는 거는 미국에서 박사만 받았고 비슷비슷한 일을 했으면 충분히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왠지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 테슬라면 전기차고 전기차 쪽에서 나는 이걸 하고 싶으면 전기차 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좀 깨드릴게요. 어떻게 볼 거냐면 테슬라는 조금 그래도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번 스타링크로 보여드린 적이 있긴 한데 네, 그 인턴 지원을 그냥 한번 시험 삼아서 해봤거든요. CV 쓰면서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네, 맞아요. 비자 문제 때문에 비자 문제라고 답장이 왔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애초에 그거를 OTP를 받은 소지자? 어쩌고 써있죠. 네, 안 돼요. OPT가 있어야 돼요. 박사 과정을 끝나면 OPT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갓준표의 생각이라는 거 알아요? 갓준표의 생각, 제 채널에 있는 것 중에 아니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채널에 플레이리스트 보면 갓준표의 생각인데 그게 한 15분인가 16분인가 미국 취업에 대한 얘기와 비자에 대한 얘기를 좀 써놨거든요. 그걸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독일에 있으니까 자꾸 독일로 뜨네. 잠시만요. 그 테슬라 슬래시 커리어스로 가면요. 생각보다 얘기가 잘 돼, 이게 잘 돼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워킹에 테슬라에서 Vue Jobs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잡 카테고리에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본인이 전기차 배터리에서 테슬라니까 전기차 배터리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꼭 단편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보니까 에너지에서 이게 솔라는 아니고요. 테슬라가 또 에너지 시스템도 하니까 엔지니어링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엔지니어링 섹터가 여기 있거든요. 인포메이션, IT까지 있는데 이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잡 타입은 풀타임으로 일단 볼게요. 왜냐하면 본인이 미우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가정 아래 리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노르서메리카로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로케이션은 유나이틴 스테이스 오브 아메리카로 보시고 스테이트는 캘리포니아로 보겠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보고 여기 뭐 T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긴 한데 굉장히 많아서 대충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보면은 이제 테크니션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거를 조금 리서치 포지션으로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히트라고 하면 제가 했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터멀이라고 했는데 하나가 나와 있거든요. 터멀 엔지니어라고. 이런 식으로 조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 프레몬트라고 저도 많이 갔던 곳입니다. 프레몬트라고 이제 캘리포니아 산호세 위쪽에 있는데 제가 이제 쿠포티노에 있었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이제 산호세, 테슬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요즘은 또 이쪽이 거기 휴스턴 쪽으로 가지 않았나요? 하여튼 뭐 이 보면은 이제 터멀 엔지니어라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풀타임이고 뭘 보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뭐 테슬라 히트 펌프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랑 굉장히 먼 것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왜냐하면 이게 막 프레스도 하고 막 이런 거 다양하게 하니까 근데 보면은 이제 R&D는 맞아요. Thermal R&D is responsible for system level thermal architecture. 이게 딱 본인이 얘기하는 그 파워트레이닝이 뭐라고 얘기하셨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이거거든요. 그쵸? 이해 되세요? 네. 이 보면은 라디에이더라든가 리프리지에이너, 히트 익스체인저, 컴프레서 이게 다 펌프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잡의 섹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거기에 보면 이제 supporting the cabin, battery, and power trip 나와있네요. 저도 정말 전혀 모르고 본 거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 보면은 본인이 얘기하는 섹터가 이건데 We are seeking technically qualified and highly motivated engineers in the field of thermal engineering 그러니까 본인은 thermal engineering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아니면은 무슨 뭐 파워트레인 이런 키워드가 아니라 분야의 키워드를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자동차 이런 것도 아니고요. 더 큰 섹터를 보셔야죠. 그거는 키워드는 본인은 thermal R&D인 거예요. thermal engineer 혹은 thermal R&D 이걸 보셔야 되는 거고 As applied to automotive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qualified individuals will collaborate with a cross-functional team of engineers to deliver innovative, best-in-class thermal components and system with optimum efficiency, performance, reliability, and safety. 이거고요. 결국 뭘 할 건지를 보니까 디자인하고요. Build Refrigerating Component System 이거는 바뀔 수 있어요. 지금 뽑는 게 Refrigerating Component이지만 이거는 나중에 미래에 가면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테슬라를 보고 있지만 다른 회사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Conduct Hands-on Experiments 그래서 뭐 experiment를 좀 하고요. 결국은 CFD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요. Single Phase라 Multi Phase를 좀 해야 되고요. 상변화 같은 걸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죠. Thermal Components such as Heat Exchanger, Compressor, and Power Electronics Thermal Model Creation, Calibration, and Validation 이런 걸 하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잡 섹터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뭘 바꿔야 되냐면 Physics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Multiple Engineering Disciplines such as Heat Transfer, Thermodynamics, Fluid Dynamics, Electronic Fundamentals. 이게 기계공학에서 다루는 거고 본인이 또 Physics에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하실 겁니다. 학적상으로만 보면 그 다음에 Experience Designing, Testing, Characterization, Refrigerating Components, and System. 결국은 이 잡에서는 Refrigerating System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Refrigerating Component에 대한 디자인과 테스팅 경험이 있는 사람을 좀 더 선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eveloping 이런 거 하는 거고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Benefits에는 뭐가 있는지를 보니까 이거 Full-Time Employee를 뽑는 거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주나 PPO는 뭐 이런 거는 다 그거예요. Medical Insurance, 그 다음에 Dental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미국은 웬낙 비싸니까. 그 다음에 LGBT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401k 당연히 정직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연금이에요. 뭐 물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401k는 연금입니다. 미국에서 연금. 그 다음에 이런 뭐 Vacation Time 이런 것도 적어놨고 근데 테슬라가 여러분도 좀 아시겠지만 좀 빡센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제조업이 좀 빡세요. 애플도 좀 빡셉니다. 팀 좀 많이 타고요. 애플도 일반적으로 회사 들어가서 R&D 안 이루고 가면은 맨날 막 중국 출장 다니고 굉장히 빡셉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거 하는데요. 대략 8만에서 돈 엄청 주네. 8만에서 30만 주네요. 진짜 많이 준다. 30만은 거의 맥시멈일 거고요. 그래도 20만 K면 6피규어스 당연히 넘고 이게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연봉이 지금 3억 5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받았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기계공학의 PhD로 시작하면은 한 150K에서 170K 정도 받을 텐데 130K 정도. 근데 캐슬라가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평이 아닌데 얘는 굉장히 많이 주네요. 요즘 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랐나 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들 미국 가고 싶어 하는 거죠. 뭐 군침이 싹 도시죠. 내가 300K를 받을까 이를 생각하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렇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게 지금 직급이 안 적혀있어요. 제가 그걸 찾고 있거든요. 레벨 엔지니어 레벨 몇인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컴펜세이션을 종합으로 봤을 때는 이건 본인이 원하는 R&D가 맞고요.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약간 선호하는 인재상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배셀러 이상이라든가 뭐 PhD 이상이라든가 이런 걸 좀 찾고 있는데 그런 게 딱히 없는 걸로 봤을 때는 이건 그냥 뭐 어쨌든 엔지니어를 그냥 뽑는 것 같아요. Degree가 없네요. 보통 Degree가 Master, Preferred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KSO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잡을 찾아 그러니까 엔지니어링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은 이게 학교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위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본인이 가장 공부를 잘하는 그러니까 나는 테스트를 가야 되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를 가야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장 본인이 PhD로서 트레이닝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커니컬 엔지니어링 PhD 뭐 퍼모 이런 식으로 뭐 CFD 이런 식으로 하면요. 대략적인 스쿨이 좀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검색하면은 사실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좀 학문적으로 갈 거냐 그다음에 약간 엔지니어링 혹은 인더스트리 쪽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선호하는 학교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원래 좋은 학교일수록 이런 데 쉽게 갑니다.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인생에서 사람들이 어른들이 좋은 학교 가야지 좋은 학교 가야지 이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정답은 아닌데 꽤 좋은 학교로 가면 좀 쉬워지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단편적으로 딱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요. 버클리 기획공학과랑 오면요. 이런 데 취업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뭘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은 본인이 가장 PhD를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US 랭킹 중에서 좋은 학교를 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프린스턴이라든가 코넬이라든가 MIT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은 이 Thermal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카데믹한 전공으로 이게 접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는 피하는 건 본인의 선택이라는 건데 그런 데를 간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다시 얘기하면은 그냥 MIT로 볼게요. 난 본인이 MIT를 갈 수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하기보다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이제 어느 학교에 어느 교수님에게 컨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MIT를 항상 MIT가 근본이니까 Mechanical Engineering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faculty가 Research Areas를 먼저 찾을 수 있는데 제 거 많이 보셨으면은 이런 거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실 건데 본인의 섹터는 에너지입니다. 연료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를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뭐 faculty도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런 그룹 같은 게 이게 지금 이블린 왕 굉장히 유명하신 그분인데 이게 water harvesting 같은 거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연료체는 이런 데를 들어가면은 이런 데서도 CFD를 하긴 하겠지만 본인의 그 어플리케이션과 멀죠. 그러니까 thermal engineering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하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MIT로 좋은 학교지만 본인의 어떤 그 디렉션과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MIT는 이런 데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양샤옥훈 교수님은 너무 유명한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는 분들이지만 예를 들어 양샤옥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이쪽 분야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의 그 인트로스트는 일렉트로케미컬 에너지 스토리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thermal engineering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MIT나 이런 데는 아마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양샤옥훈 교수님 밑에서 공부해서 테슬라 지원하면 붙는다고요. 본인이 thermal engineering 못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국 박사 PhD를 갈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본인이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인더스트리에 굉장히 많은 선호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좋은 학교를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멀 수 있죠. 하지만 어떻게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나중에 가면은. MIT에서 테슬라 왜 못 갑니까? 테슬라에서 뽑아 당일 뽑죠. 근데 뭐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 없을 수 있어서요. 제가 조금 패컬티를 좀 볼게요. 피쳐드 랩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랩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아토미스틱 시뮬레이션 에너지 리서치 그룹 딱 보면요. 이게 좀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게 오히려 이 MD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뭐 DFT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배터리 같은 데서 아까 얘기했던 시뮬레이션 이런 것을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는데 뭐 모르죠. 이런 모르니까 좀 넘겨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캔달의 어떤 히트 트랜스퍼 레버리토리라고 있어요. 한번 이걸 볼게요. 이런 랩 보면은 디살리네이션이나 워터 퓨피케이션 하잖아요. 이런 랩은 같은 히트 트랜스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그 열관리랑은 좀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뭐 솔라 에너지 이런 거. 그런데 또 이런 데서 일을 하다 보면은 솔라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아니더라도 그 테슬라 같은 데서는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본인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건 알겠어요. 옛날부터 막 이런 자작차 동아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자꾸 그런 꿈을 좁히지 마십시오. 이걸 자동차로 좁히지 말고요. 내가 본인이 터멀 쪽에도 좋은 거면 이걸 굉장히 패러다임을 넓게 해서 보셔야 돼요. 이 관점을. 퍼스펙티브를 굉장히 넓게 해서 보셔야 되고 그게 본인이 더 좋은 학교에서 PhD를 받음과 동시에 실제로 미국에서 더 좋은 엔지니어자 포지션을 갖는데도 유리할 겁니다. 이렇게 A to the A 이렇게 딱딱딱 연결시키지 말라고요. 이거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그 저희가 석사 박사 갈수록 연구 분야가 이렇게 좁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랑 완전히 다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석사 박사를 하면 연구 분야가 좁혀지는 건 맞아요. 이게 좀 제가 죄송합니다. 얘기가 좀 잠깐 오해를 할 수가 있었겠네요. 석사 박사에 가면 갈수록 연구 분야는 당연히 깊고 좁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오케이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사는 거 이것까지는 오케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인더스트리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이게 석사 박사는 연구 분야가 깊고 좁혀지기 때문에라도 이걸 무조건 자동차라든가 배터리로 좁히지 말라고요. 이걸 일하고 싶은 게 확실해요 본인이? 정말 자동차랑 배터리를 일하고 싶은 게 1순위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맞지만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게 자동차 배터리예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AKSO님도 물리학과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이게 기계공학이든 물리학과든 사실 어썸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린 거고 하는 거지 사실 그 학문의 깊이는 다 똑같잖아요. 교집하면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자동차랑 배터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이쪽으로 해서 최적화되고 특정한 어떤 분야를 깊게 파서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인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본인이 항상 저는 이렇게 멘토링을 하는데 본인은 훨씬 더 좋아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할 수 있으니까 지금 모르는 것뿐이지 또 이게 다양할 수 있으니까 나는 PhD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PhD를 더 좋은 데서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더 좋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게 항상 1순위로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지만 MIT는 본인이 가고 싶은 자동차 배터리 이런 게 좀 찾기가 힘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리조나 대학교가 요즘 되게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요즘 굉장히 혁신적인 학교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데 들어보지도 못했겠지만 이런 데를 한번 갔다고 쳐봅시다. 한번.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이런 데서는 오히려 자동차와 관련된 학과를 찾기가 쉬울 거예요. 내가 그 포인트 나도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한번 리서치를 보고 에어스페이스, 케미컬 엔지니어링, 메체럴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리서치가 지금 이거는 다른 거구나. 얘네들 많이 섞였어. 요즘 얘네들이 많이 변화를 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콜로라도 정도 볼까? 미시간 에나버를 보죠. 왜냐하면 거기가 아무래도 자동차가 많을 수 있으니까 미시간 스테이트로 보죠.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이거는 미시간 에나버가 아니라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메커니컬 엔지니어를 보죠. 이걸 보면 오히려 제 생각엔 안 봤지만 제 생각엔 오히려 자동차 관련된 거를 찾기가 쉬울 거예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이 쭉 있고 리서치로 보고 싶은데 리서치를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솔트 버전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플루이드 터머 사이언스 엔지니어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배터리라고는 했지만 열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겠죠. 그래서 플루이드 터머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보니까 뭐 메커니컬 엔지니어 디파트먼트에서 이런 거 리뉴어블 에너지라든가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메탈 프로세싱 센서 바이오메디컬 디바이스 바이올로지컬 위아넘 에어비에이클 파워 퍼포로존 시스템 어로 모티브 에러스 이런 게 다 있죠. 그러니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되게 불친절하게 돼 있죠. 어느 교수님이 뭐라는지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걸 다쳐야 되나. 그러면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구글로 씹시다.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미카니컬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오토 모티브 리서치 랩이라고 한번 쳐서 뭐가 나오는지 봅시다. 그러면은 제발 희망하지만 이게 어로드이라고 하는 데가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오토 모티브를 하는 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또 Future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Future Engineers 라고 있는 데인데 이 부분은 나는 패쿨티를 좀 알고 싶은데 이래야지 좀 확실하게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조금 길어져가지고 썰멀 썰멀로 할 썰멀인데 여기서 오토 모티브를 제가 좀 골라내고 싶거든요. 근데 아까 이걸 봤었는데 안 나왔잖아요. 또 다른 게 보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교수님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오토 모티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센터거든요. 아까 봤던 거긴 한데 이러면 안 나와 있고 썰멀로 볼게요. 썰멀로 안 나왔으니까 히스로 보겠습니다. 히트 안 나와 있으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림으로 좀 판단을 좀 해보죠. 내가 이 학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게 아닌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 학교에 조금 상대적으로 랭킹이 낮은 학교에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랩이랑 조금 거리는 먼데 분야는 비슷한 분야는 같은 분야인데 거리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좋은 학교랑 있을 때는 본인은 좋은 학교를 가는 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사실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본인 연구 분야 하고 싶은 걸로 가세요. 박사는 지도교수 보면서 가는 거죠. 연구 분야 따라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박사는 좁고 깊게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학교를 가면 갈수록 기회가 많아요. 약간 KSO님처럼 공부도 잘하고 좀 서치도 많이 해보신 분들이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 본인의 시야를 좁히다 보니까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만 보거든요. 난 그것만 맡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스펙은 이미 훌륭해요. 석사가 그냥 자대로 가든 자동차를 어디 가서 논문 한두 펜씩 어떻게든 쓸 수 있는 기회 만들어서 그냥 지원하면 어디든 붙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붙을 때 본인의 그 시야 자체를 자동차로 좁히지 말고 터머로 넓히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올 수 있는 기회는 많으니까 그게 포인트거든요. 이게 참 자동차가 딱 있으면 좋겠는데요. 터머 머시너리가 자동차긴 할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좀 허접해서 제가 그럼 조금만 학교를 높여볼게요. 그래서 터듀로 넓혀 보겠습니다. 터듀도 물론 훌륭한 학교죠. 너무너무 좋은 학교예요. 너무너무 좋은 학교인데 이게 MIT나 프린스턴이나 버클리 스탠폴드 이런 데는요. 자동차만 연구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트렌드 자체가 이미 융합이에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이게 본인이 아 난 자동차 하고 싶은데 자동차를 못 찾겠네. 아 난 이런 학교 지원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가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어쿠스틱 노이즈 컨트롤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 그다음에 히트 매스 이게 펀더멘털 에어에스에 여기는 그나마 조금 플루이드 메커니스랑 히트 매스 트랜스퍼가 좀 있어서 이거를 좀 눌러보면 뭔가 좀 좁혀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히트 매스 트랜스퍼를 해서 지금 딱 보면 일렉트리크 비헤클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아마 뉴스일 겁니다. 이게 리서치 랩이 아니라 여기에서 오토모티브를 좀 검색을 해볼게요. 근데 안 나와 있네요. 비헤클 같은 걸 좀 보면 나올까요? 근데 이게 약간 이게 차징 스테이션 이게 기사일 텐데 그래도 이 교수님이 뭔가 오토모티브 자동차를 하니까 좀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본인이 조금 하나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오토모티브의 어떤 이 차징 시스템에 대해서 어쨌든 파워트레인의 열관리를 하는 거나 뭐 아직 LK-929이니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차징을 하면 거기서 발열이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열관리하는 거나 똑같은 열관리잖아요. 본인이 미우에서 엔지니어로서 살면 무슨 열관리를 하든 어쨌든 그런 섹터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쪽 교수님이 무슨 연구를 하는지 봐야 되는데 이분인 것 같거든요. 교수님 성함이 여기 리서치 랩이 있을 겁니다. 보면은 인터내셔널 뭐 이렇게 했고 뭐 이게 EV Charger에 대한 어떤 이건 뭐 와일 그거고 잠깐만요. 이 논문이 있겠네요. 여기 이 교수님이에요. 아이삼 무다 와일 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네요. 그럼 이 교수님을 찾아봐야겠죠. 패컬티에서 이 분이에요. 이 분이 보일링 컨텐세이션 투페이스 플로우 아까 투페이스 플로우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이 분이 무슨 연구를 하는지 볼게요. 그럼 펄퓨 대학교에 이 분이 지금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게파트먼트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MIT에서 베스터랑 PhD를 따신 다음에 리서치 인터스트가 보일링 컨텐세이션 히트 플럭스 이런 걸 하세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비히클 이런 거랑 여러 가지 일렉트로닉 쿨링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분야랑 꽤 비슷해 보여요. 제 생각엔 그리고 그럼 홈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홈페이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백 터몰 딱 본인이 얘기한 걸 찾았어요. 우리는 와 좋아요. 그럼 이런 데다 본인이 유심히 보면서 컨택도 해가지고 펄퓨 이런 데 가면 좋아요. 펄퓨는 워낙 좋은 학교니까 다만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서치를 하실 때 아까 얘기했던 MIT의 양샤홍 교수님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교수님들도 보시고 스탠포드 교수님도 보시고 제가 이거 딱 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메트럴 프로세싱이라고 보니까 딱 보면 이분들이 무슨 연구를 하는지가 느껴져요. 리서치 서머리를 보면 딱 나오겠지만 PDF로 나와 있는데 뒤에 멘토링 기다리시는 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멘토링 할 때는 한 분한테 집중하는 편이라 내가 하긴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리서치를 하고 지금 보일링 투페이스 이런 거 보일링 같은 거 연구하고 보면 힛 퀴더블 힛 플럭스 같은 거 지금 체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로 실험도 하고 있고요. 핸즈 온 익스페리언스를 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자플라이어에서 나오는 요구 조건이랑 꽤 비슷해요. 본인이 이쪽 연구를 했다고 해서 PhD를 딴다고 하면 분명히 이런 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과 기회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실을 일단 하나 알아놨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만 갖고 우리는 보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도교수가 어떤 사람이고 학교가 어떤지도 우리는 좀 넓은 안목으로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퍼드위에 우리가 찾았어요. 이제 스탠포드로 한번 봅시다. 스탠포드 메카니컬 엔지니어로 봅시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좋은 학교로 가면 갈수록 본인이 생각하는 그 디테일한 연구 디렉션과 맞는 데를 찾기가 좀 어려울 거라는 거죠. 아닐 수도 있고요. 찾으면 좋은 거고 제일 베스트고 좋은 학교고 좋은 교수님인데 자기 가고 싶은 연구분이랑 핏까지 맞는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건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리서치로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패컬티로 찾아가지고 이게 지금 안 나올 거고요. 바로는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리서치 에어리아를 클릭하면 제가 스탠포드는 많이 받긴 했지만 컴퓨테이셔널 엔지니어링 디자인 휴먼 엘스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렇게만 끝이에요. 굉장히 이게 애매하죠. 찾기가 그렇죠? 찾기가 애매해요. 아까처럼 무슨 히트 이런 걸로 안 나와있으니까 이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학교마다 좋은 학교들은 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럼 본인이 디자인인지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요. 뭐 배터리이기 때문에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에너지라든가 해서 아까처럼 터멀로 검색을 좀 해볼게요. 터멀하니까 없어요. 그럼 히스로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나노 힛랩인데 봐봐요. 나노잖아요. 그럼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배터리 인더스트리와 좀 거리가 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패키징이 있고 하니까 좀 볼게요. 이분이 무슨 연구를 하시는 분인지 이 랩을 가면요. 이게 지금 히트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건데 물론 제가 좀 다시 들어가서 뭐 CFD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보겠지만 이런 걸 보면은 이분이 이런 연구를 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본인이 물론 물리학과를 하셔서 이런 걸 아시겠지만 좀 다르죠. 생각했던 거랑. 같은 이심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이제 막 아톰이 이게 뭐 베이퍼 챔버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굉장히 TEM 이미지처럼 생겼는데 조금 조금 어쨌든 느낌이 나노 스트럭처를 딱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좀 투머치라는 느낌이 듭니다. CFD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플루이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걸로 볼게요. 플루이드 메커닉스 컴퓨테이셔널 메커닉스에서 이게 뭔가 CFD 쪽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걸로 한번 볼게요. DARV 리서치 그룹 이걸로 하면 나오려나? 아까 안 나와가지고 이게 찾으면 찾을수록 어려워져요. 이게 좋은 학교를 찾으면 찾으면 이런 거를 알려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이분은 또 없네. 사이트가 왜 없는 거야? 대체. 봅시다. 좀만 더 봅시다. 리서치가 좀 나와있으면 좋은데 말이야. 보면은 이 DARV 리서치 워크가 보면 딱 보면 이거 볼게요. 죄송합니다. 사이트가 안 나와있어서 근데 보면은 이게 메신 러닝 프로젝트 이렇게 나와요. 메신 러닝이 기반이 돼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나오는 거잖아요. 컴퓨터.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좀 거리가 멀죠. 딱 봐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좋은 학교를 가면 갈수록 본인의 디렉션하고 안 맞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본인은 좋은 학교 좋은 프로그램 좋은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우선순위로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자대를 무슨 기계공학과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자대로 가서 하고 싶은 연구하시면서 논문을 쓰는 경험을 하시면 돼요. 논문을 한두 편 아무 분야든 상관없이 한두 편을 써봤다라는 경우만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의 스펙을 딱 보면 여기에서 지금 없는 게 굉장히 프로젝트도 많이 하고 학점도 좋고 그다음에 복수 전공의 굉장히 스펙이 좋은데 연구를 해봤던 경험이 없잖아요. 실험을 해서 논문을 써봤던 경험이 없으니까 어느 과든지 그냥 본인이 제일 지금 이 시점에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자대가 됐든 뭐가 됐든 잘 잘할 수 있는 거 2년 안에 가장 많은 포텐셜을 내가 뽑아 모을 수 있는 그런 과에 가서 일단 논문이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데서 경험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1, 2년 정도도 하고 지금부터라도 학부인턴 어차피 한 학기는 4학점밖에 안 들으니까 시간이 좀 널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학부인턴 같이 비슷하게 시작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2년 반 정도로 리서치 익스페런스를 쌓으면 논문 한 두 편 정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바탕으로 영어 공부해가지고 미국에 가면 되는 거고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공부 잘 하시는 정보 잘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는 좋은 학교로 가야 된다. 근데 막상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하면 이게 없을 겁니다. 오토모티브 엔지니어 이런 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학교들은 항상 더 먼 미래를 바탕으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융합연구라든가 좀 더 팬시한 연구가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좋은 학교가 좋다. 그러니까 좀 더 자기의 관점을 넓혀서 생각해라. 내가 좋아하는 게 히시인지 내가 좋아하는 게 자동차인지 이거를 분명하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말이 너무 길었는데 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뭘 하시더라도 가시면 박사를 합격하실 거고요. 졸업을 하시면 어디든지 회사는 가실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영어 공부를 먼저 빨리 시작하십시오. 영어가 일단은 돼야지 이거는 통과 의뢰 같은 거니까 엄청 잘 볼 필요도 없고 일단 영어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연구 지금이라도 빨리 방학 때부터라도 빨리 시작하셔가지고 그냥 자대로 가시는 거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대해서 얼른 해서 잘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전 여기까지 멘토링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실까요? 혹시 마지막 한 질문만 3개, 4개 상관없어요. 다 하셔도 돼요. 한국에서 미국 박사를 생각을 하고 한국 석사를 선택할 때 이제 우선순위라는 거를 조금 둬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박사를 준비할 때 토플이나 GR이 SOP 이런 거 논문의 질 그런 거 엄청 많잖아요. IF 지수나 이런 거. 근데 혹시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제가 커뮤니티나 카페나 주변 선배들 이런 데서 많이 정보를 얻은 대로만 말씀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논문의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미국 박사에 있어서. 그래서 혹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어떤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될지 우선순위라기보다도 미국 박사 진학을 결정하는 핵심 역량, 핵심 요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박사 진학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데 특히 이제 논문 수 이런 게 인터넷에 많이 나오죠. 인터넷에 떠도는 거를 그냥 그거를 그대로 들으면 오해가 생겨요. 물론 그걸 쓴 사람도 그렇게 의도화해서 쓴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박사 과정은 교수가 뽑는 거예요. 학생을. 학생을 교수가 뽑는데 교수가 판단했을 때 그 학생이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되면 그거는 좋은 합격생일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지원자일 거예요. 근데 그 좋다라고 보는 포텐셜이 있는 캔디데이츠를 판단하는 근거가 뭐냐. 이랬을 때 논문 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교수는 이 연구에 진심이고 이 연구를 정말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원하는데 아무래도 논문을 많이 썼고 경험이 많아 보이는 아이들이 그래도 이 분야에 좀 진심이겠거니 라고 하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문 숫자가 많아 보이면 얘는 여기에 들어간 인풋이 굉장히 많을 거고 에폴트가 많을 거니까 얘는 그만큼 진정성이 있을 애라고 판단이 돼서 논문 수가 조금 이렇게 보이는 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논문 수가 사실 이게 왜냐하면 석사 2년 동안 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논문 질을 뭐 그러니까 똑같은 2년 동안 비교했을 때 어떤 애는 네이처 쓰고 어떤 애들은 임팩트 3짜리, 4짜리 쓰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네이처 사이언스에 가려면 최소 빨리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4, 5년 걸리더만 이 논문을 쓰려면 그러면 2년 동안 어차피 못해요. 걔네들은 2년 동안 못한다고. 그런데 어떤 애는 뭐 어드밴스 매티어링으로 쓸 수도 있겠죠. 뭐 공저자든지 주자자든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CV라든가 이력서를 봤을 때 나의 이 이력들이 얼만큼 나의 이 연구 분야에 대한 진정성을 표시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논문의 수가 많아. 뭐 1조자도 2개 있고 공저자도 한 3개 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분야는 다른 데야. 그러면은 교수가 판단했을 때는 얘는 논문을 한 번 이렇게 써봤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일단 연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웰 프리페어된 학생이겠구나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 분야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B라고 하는 지원자를 보니까 얘는 논문이 이미 막 투고 중이야. 아직 퍼블리시 된 것도 아니야. 1조자인데 아직 그냥 뭐 어느 서브미트 돼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나랑 하는 분야랑 유사하고 그리고 이 아이의 SOP를 보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이걸 뭘 해결했는지가 되게 클리어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학생은 뭔가 이 연구 분야에 대해서 나랑 잘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교수님 마음이에요. 논문이 수가 중요하냐 논문의 질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논문의 수를 많이 쓸 수 있는 곳으로 연구실을 가야 되냐 아니면 질을 좀 더 써서 그러니까 결국 좋은 좀 더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냐 이런 생각으로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실 수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논문의 총 개수를 잘 SOP에 녹여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부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를 골라달라고 얘기하면 저는 논문의 수를 고를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이런 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질의가 논문의 수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어차피 교수님들도 바쁘니까 슥슥슥 넘길 텐데 기왕이면 CV나 레주메 뭔가 길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쓸 수 있는 내용들도 많고 근데 이거는 굳이 하나 골라달라고 하니까 그냥 고른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교수님한테 얼만큼 이게 어필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도 유튜브 영상에서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아마 제가 바꿔 지금은 로그인이 안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할 텐데 제가 지난 영상에 보면은 어떤 학생이 박사 어드미션을 받기 쉽냐 이 캔디데이트를 제가 한번 한 게 있거든요. 보셨을 거예요. 채찍 PT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은 포텐셜 캔디데이트 캔디데이트 중에서 포텐셜이 있는 학생들이 중요한데 그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연구 경험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연구 경험이란 게 스페시픽하게 수가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냐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보여요. 근데 뭐 사람들마다 이렇게 바쁘니까 뭔가 좀 길면 좀 이렇게 어필이 되는 게 있죠. 근데 제대로 보는 어쨌든 교수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 결국은 3명으로 좁힌 다음에 한두 명 뽑을 텐데 그 한두 명을 뽑을 때는 눈여겨볼 테니까 이게 수가 중요하냐 질이 중요하냐 라고 하는 질문은 애초에 의미가 없는 질문인 거죠. 그냥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이거 말고 또 이렇게 비슷한 것 중에 커뮤니티에 있는 내용이 있나요? 뭐 궁금한 것들? 학교 랭킹 이런 얘기 많이 있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가고 싶었던 랩실이 이제 한국 기업이랑 그 기업 협력 연구소 있잖아요. 근데 기업 협력 연구소는 기업체의 과제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논문을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들 하더라고요. 선배들이 그렇죠. 네. 그런 데를 가면 안 돼요. 그런 데를 가면은 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비슷한 분야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학원을 고를 때는 논문을 중점적으로 쓰는 대학원을 가셔야 돼요. 아마 제 다른 영상에 보시면 연구실 성격에 대한 거를 또 얘기한 게 있는데 대학원 연구실은 기업 프로젝트를 중심적으로 하는 연구실이 있고 논문을 위주로 써 국가 프로젝트를 위주로 하는 연구실이 있어요. 이럴 때는 논문을 많이 쓸 수 있는 대로 가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학생 입장에서는 나 자동차 쪽으로 박사를 가고 싶은데 자동차 기업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 이거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업 일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시간 낭비가 많이 되는 그 보고서들과 잡비용 처리와 이런 게 많거든요. 일할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논문을 쓸 때 오로지 시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미팅 잡고 보고서 쓰고 발표하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쓴다는 말이에요. 이건 본인의 커리어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라는 섹터로 좁히다 보면은 본인이 논문 많이 쓸 수 있는 연구소보다는 기업 연구소로 자꾸 가게 될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분야로 보셔야 돼요. 분야로. 리서치 섹터로 리서치 펀더멘털 리서치 필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냐 히시냐 이 정도만 맞춰서라도 가도 본인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한 번 저는 좀 예 경고 드리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밤 늦었는데 내가 너무 열을 내서 얘기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네. 좀 해결이 되셨어요? 네. 제가 뭔가 오해하고 있고 헷갈렸던 부분을 좀 간지러운 데를 잘 긁어 주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의견이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물어보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번 좋은 학교를 가라. 박사를. 그러니까 본인이 테슬라를 가고 싶고 어느 지역에서 일하고 싶고 인더스트리 가고 싶고 알겠어요. 근데 그냥 좋은 학교를 가십시오. 랭킹이 있고 사람들이 랭킹에 목을 매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냥 MIT를 가시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물론 분야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은 본인이 진짜 그 분야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은 그 분야에 그냥 엄청 미친 사람으로도 아직 안 보여요. 굉장히 그 뭐지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라 이 얘기고요.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연구 경험이 좀 부족하니까 석사를 갈 때 조금 논문 위주로 좀 프로젝트 논문이라든가 논문 위주 논문을 쓴 뭐라고 하지 약간 펀더멘탈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논문을 좀 주로 쓰는 그런 연구실을 선택해라. 좀 석사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기업 프로젝트 같은 데는 시간 낭비가 굉장히 많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일단 영어부터 영어부터 빨리 해서 해낼 수 있는 거 끝내고 그 다이어트 페이지 지원할 때 그 연구실 컨택이라든가 서치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이거 신경 잘 써가지고 하시면은 어디든 가실 겁니다. 그 외에 뭐 비자나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정리할게요. 괜찮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 늦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주위에 그 친구들 중에 저를 아는 친구들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알아요? 뭐 얘기하면은 뭐 어 그 사람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와요? 네. 오 이제 좀 제가 유명해졌나 봐요. 그래도 열심히 했다 해서 많이 알아요?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 많이 알아요? 그 과제 같은 거 할 때 아 교수님 올려주신 뭐 4대 역할 관련된 강의들 봤다는 친구도 있었고 아 그렇구나 네. 제 친구 중에도 한 명 독일로 이번에 갔는데 교수님한테 멘토링 받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누구지? 그렇구나. 이제 뭐 제가 이 일을 해온 지가 좀 길다 보니까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군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내서 멘토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유학원은 이렇게 하고 몇십만 원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이고 근데 항상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이걸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학생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뿌듯해서 더 힘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좋은 정보로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